네, 언중유골 시작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촌철님들이 약간 딱 할 것 같은데요. 금요일도 아닌데 무슨 언중유골? 아마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좀 종합해서 종합 고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이제는 말한다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씩 요일 변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불안정하고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돌아서만 까먹는 증상이 갈수록 심해져가지고 좀 심각합니다. 기억력에 좋은 게 뭐예요? 네? 기억력에 좋은 거요? 네. 아무튼. 저의 학창시절 경험으로는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는 건데. 그냥. 아무튼. 돌아서는 까먹어서 그러니까 고지한다 한다면서 자꾸 까먹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금요일에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는 이제는 말한다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는 이제는 말한다는 끝날 때까지 금요일에 갑니다. 그래서 부대기 오늘 언중유골은 수요일에 찾아뵙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조정을 해서 목요일 날 찾아뵙는 걸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서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네? 누가 그래요? 제작진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닌데. 이번 주만요. 아, 그래요? 이번 주만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뭔가 뽀여 있는데 이번 주만 수요일이고. 아, 그래요? 다음 주부터 목요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전달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안 됩니까? 목요일날? 아, 네. 뭐 얘기를 해봐야죠. 이제. 그렇죠. 된다는 거 이미 안 들었어. 들었어. 뭘 또 틀기시고. 방금 알아가지고. 저희 둘 다 수요일로 앞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혼나면서 기억력도 되찾으시는 거죠. 정신이 번쩍 나시죠? 네. 이 점을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좀 구하면서 오늘 언중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마우스 발제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좀 얘기가 많이 된 보도들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4월 들어와가지고 외부 일정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또 눈에 띄는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내세워왔었던 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했었던 조용한 내조라는 약속을 이제 사실상 파기한 것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외부 일정들의 성격이 정치적인 행보들이 늘어났다. 이 부분을 둘러싸인 비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 김 공동정부냐 라고까지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대통령 배우자의 이런 공개 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그 한계라든지 법적 근거라든지 정책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언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는 게 좋을지 이걸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2주 동안 아이고 제가 체크를 잘못했네요. 일주일 동안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업로드된 공개 행사 사진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공개 행사를 하고 나면 대통령실에서는 홈페이지에다가 별도로 사진들만 모아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행사를 했는지 챙겨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에 사진 개수가 세보니까 총 47장.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사진 개수가 총 122장이 올라왔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2배 넘게 3배 가까이 김건희 여사의 사진 숫자가 일단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더 주목한 건 뭐냐면 소화했었던 공개 일정들의 성격이 기존의 영부인과 대통령의 관계에 비춰보면 조금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개 일정 중에서 외부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에 기공식 참여했던 정도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집무실에서 수행하는 행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미대사에 대해서 신임장을 수여한다든지 혹은 캐나다 외교장관을 접견한다든지 주로 의전적인 성격이나 형식적인 성격이 강한 행사들을 주로 소화했는데 반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 명예총재 취임식이나 납북자 혹은 억류자 가족 위로 행사 그리고 대전 태평동 전통시장 방문 그리고 음주운전 피해자인 고 배승하양 추무 이런 식으로 주로 외부 행사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성격의 행사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윤김 공동정부자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소화한 행사의 성격과 윤석열 대통령이 소화한 행사의 성격이 바뀌었거나 혹은 상당 부분 대통령 행사를 김건희 여사가 이전받은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가 더해지게 되는 건데 임기 내에 게시경을 종식하는 게 본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나가야 한다든지 사실상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혹은 정치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 배우자는 우리 헌법체계나 법률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공식 지위가 없는 사람인데 책임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직접적인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좀 문제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물론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매체들 같은 경우는 주로 김건희 여사의 소위 동정 보도에 그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었다. 예를 들면 어제 조선일보의 보도 같은 경우 강아지에 진심이던 김건희 여사 이번에는 야생동물로 확대라고 해서 사실상 최근에 부속실에서 밀고 있는 아이템이죠. 김건희 여사와 동물보호 문제. 이거를 따라가는 형식의 보도가 하나 나왔고 그리고 4월 17일 그저께 같은 경우는 기자수첩이라고 해서 대통령 부인의 악플 세례 순직 경찰관 아내의 세 번째 눈물이라고 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서 그걸 해명하는 보도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수 매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해설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보도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우리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하는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못 가는 행사를 나눠서 간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동물권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쪽 분야 전문가인데 직업 전문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런 행사에 가는 건 순전히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내조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적합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사실상 대통령의 일을 나눠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적 근거가 없는 선출직이 아닌 인물이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해서 평가도 있어야 될 거고 감시도 있어야 될 거고 견제도 있어야 될 건데 지금 김 여사의 일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후에 서면 브리핑으로 이런 게 있었다라고 알려준다거나 지금 또 사전 공개 안 해요? 네. 그 사전 공개하는 거는 대체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동반 참여하는 일정들이 대체로 그렇게 되고 서면으로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슨 활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말씀대로 보도자료 형태처럼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히 왜 김건희 여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라고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 게 최근에 신임 의전비서관이 된 김승희 비서관 얘기인 건데요. 대통령실에서 올리는 혹은 국민들한테 고지하는 대부분의 행사 내용이 기존의 김건희 여사 행사는 김승희 선임 행정관 시절에 기획됐던 것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선임 행정관이 이제는 대통령 의전을 전반적으로 챙기는 의전비서관이 됐기 때문에 이 업무의 연장이라는 게 결국 김건희 여사의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비중이 상당하게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오늘 jb타임즈에서도 다뤄주셨습니다마는 여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부인 워크숍을 별도로 개최하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김건희 여사의 사실상의 영향력 확대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 매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좀 비판적인 시각,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교 살 때 배우잖아요.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어떤 자격지휘라든지 권한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다. 그냥 한 사람이 자연인일 뿐이다. 이건 이제 성문법적인 해석이고 그런데 이제 불문법적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대 영부인의 족족을 봤을 때 이 정도 선에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양해하고 존중하는 어떤 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 차원에서도 사실은 접근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 다른 대통령의 부인들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는 양지회라고 해가지고 아까 부인들의 모임을 별도로 조직해서 거기서 봉사활동도 하고 사실상 일종의 보조적 역할을 많이 수행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관련된 내용들을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도 유경수 여사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의 대통령 부인들은 대체로 내조형이라고 평가를 하던데 대통령에 대한 보조적 역할 주로 참모들하고의 모임이 있을 때 식사 준비를 해 준다든지 혹은 명절이나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정과를 따로 준비한 대통령 부인이 손수 마련한 간식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내조형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게 우리 대통령 부인들의 대체적인 흐름이었는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된다. 일태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윤형 여사 같은 경우도 한식 세계화라고 해서 별도의 부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물론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의 성격이 내조형의 연장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한국의 요리나 한국의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행사라는 게 가사노동의 연장에서 영부인이 챙긴다라는 느낌을 줬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행사들은 기존의 행사의 연장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기존하고 좀 다르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낸다든지 임기 중에 특정 정책을 완성하겠다라고 공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적 성격이 상당히 뛰게 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영부인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노지민 기자가 짚어주신 대목하고 연결되는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 본인이 사회운동가였고 여성운동가였고 오랫동안 정치적 활동을 해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영부인들하고 구분되는 거를 언론이나 혹은 국민들도 어느 정도 용인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차이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성문법적으로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보장되는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걸 어디까지 규정할 거냐 어디까지 제한할 거냐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거기서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정치적 사안이면 안 된다. 여기서 정치적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에서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정치적인 게 뭐냐. 그건 피아가 확연하게 갈려서 공방을 벌이고 갈등을 벌이는 사안을 정치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이 확연히 갈라지는. 그래서 두 쪽 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는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치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대통령은 말 그대로 상당한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잖아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띄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내용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서 명확히 위임된 범위 안에서만 행사가 되는 게 권력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는 어떤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준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 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명예총지 취임했던 저는 이런 거 가지고 굳이 시비붙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방문한 거 이것도 말 그대로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는 건 별개로 전통시장을 진흥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기서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국민이 갈려서 싸우는 건 아니니까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런 게 있겠죠. 개시경 금지에 관해서 아까 헬마가 소개해 준 걸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개시경을 종식하는 게 본분이라고 했어요. 본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핵심 키예요. 왜 그러냐면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여되어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 부여한 역할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시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없애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종식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강제력을 행사를 해서 금지시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면 그건 권력의 행사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한테 그런 권력을 그러니까 위임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그걸 행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두 번째 본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다. 그거는 누구도 그런 역할을 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본분이라는 단어에서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고구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본분이라는 두 글자. 그렇죠. 여기서 모든 게 사실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제도 찾아봤는데 이 문제가 사실 우리한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행보의 폭을 넓힐 때 항상 나오는 문제였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언론들이 많이들 소개하는 게 미국에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법률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활동 범위가 넓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찾아봤을 때는 미국도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연방법전에 적혀 있긴 한데 대통령에게 허락된 인력 등의 지원이 배우자에게도 필요하다면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어떻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예산 중에 일부나 인원 중에 일부를 나눴을 수 있다 정도라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청와대 시절에 제2부석실을 두고 영부인이 인원이나 예산을 별도로 사용했었던 것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에 집권을 할 때 대통령 부인의 법적 지위가 아예 없으니 별도로 없으니 그거를 규정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큰 역풍에 시달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프랑스 시민들이 저항했었던 근본적인 어떤 근거는 뭐였냐면 대통령 부인은 선출된 적이 없는 직책인데 그거를 별도로 법으로 규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 선출된 적이 없는데 권한이나 권력을 행사하려고 들 때 어떤 식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건가. 이 문제와 맞닥뜨리게 돼요. 특히나 뭐랄까요 반대급부에서는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그러면 권한도 없는데 왜 자꾸 대통령의 부인한테 별도의 역할을 요청하느냐 요구하느냐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일태미 대통령이 순방 갈 때 꼭 따라가야 된다든지 따라가서는 다른 나라의 영부인들하고 별도의 행사를 수행해야 된다든지 그걸 소위 퍼스트레이드 외교라고까지 지칭을 하면서 하는 것도 뭐 별도로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역할은 왜 요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다 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빈틈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적당히 알아서 수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조 정치라든가 외교 관행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언급해 주신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도 역할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물론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그래서 이 영부인들이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그게 필요한 그런 인적 지원이나 예산 관련해서 최대한 좀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히고 그리고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에 외교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사회활동을 할 때 기사들을 보면 왜 이 역할을 바이든 여사가 맡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초청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김승희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배우자 팀이 구성돼서 이렇게 보좌를 하는 인력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부속실을 만들지 않는 건 지원은 하겠지만 그걸 책임질 건 하지 않겠다라는 것밖에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하자면 이런 게 있겠죠. 어떤 게 있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미셸 오바마가 남편 오바마를 대신해서 어떤 나라인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참석할 수가 있죠. 저는 그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막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을 때 행사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 부인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대통령 부인이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사회적 발언을 한다. 페이북에 글을 올린다. 트위터를 한다. 막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거는 막을 수도 없고 그 결과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돌아오는 거랑 별개로 치고 막을 수가 없고 거기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죠. 말 그대로 그건 개인적 활동 차원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인이 이런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의전팀이 붙고 경호팀이 붙고 이래서 대통령실의 인력과 비용이 만약에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저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투명하게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대통령 부인이 대신 참석한다. 내지 대통령 부인이 참석한다는 것들을 밝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은 법적으로 아무 지위가 없으니까 그러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그냥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된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했던 저는 할 수 있지만 정확히 개통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 문제도 같이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지민 기자 말씀해 주신 대목이 어떤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질바이든 여사도 마찬가지고 미셸 오바마 여사나 혹은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영부인이던 시절에도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정부기관의 임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개혁특위의 위원장을 맡아서 직을 수행을 한 적도 있었을 정도인데 그때도 매번 논란이 있었고요. 대통령 영부인이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힐러리 클린턴은 변호사 출신의 본인이 사회운동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선출된 적이 없는데 저런 직위를 마음대로 맡아도 되느냐 줘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투명성과 어떤 개방성으로 연결이 되려면 단순히 언론이 보도를 할 때도 김건희 여사가 동물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 행사를 했다. 이런 식의 해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키려면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더 명확한 설명이 대통령실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도 좀 더 깊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동정 보도하는 형식에 그쳐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한 마디 사족을 덧붙이자면 어찌 보면 이건 김건희 여사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여사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의 문제는 어찌 보면 공개된 행보보다는 비공개된 행보에서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렇죠? 그 점을 좀 환기를 시키면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민 기자 발제 들어보죠. 네. 이번 주 들어서 여사는 활동이 좀 이렇게 논란과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다면 윤 대통령 관련해서는 고용세습이라는 키워드가 아무래도 주된 키워드일 것 같은데 노조 때리기라고 표현되는 이런 발언 같은 것들이 사실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세습이나 노조를 비판하는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따라 붙는 게 좀 예상이 되시죠.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 지지율 반등 카드로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윤 대통령이 1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도훈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 발언을 한 게 전해졌고 또 18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직접 발언을 했거든요. 이때 고용세습이 부당한 기득권 세습이라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나오게 된 그런 패턴을 보면 우선은 16일 저녁에 그러니까 17일 아침에 한국경제가 단독 정부 고용세습 기아노조의 칼뺐다. 첫 사법처리 착수 이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음 날 또 한국경제가 고용세습 근절 윤 주문의 기아 즉시 철폐 노조의 요구 보도가 나온 다음에 또 18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이 있었던 거죠. 보통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슈를 던지거나 여권에서 뭔가를 추진할 때 좀 보수 성격에 있는 매체에서 뭔가를 이슈를 던지고 나면 그걸 대통령이 좀 힘주는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노조 회계 부정 문제, MZ노조 이런 것들이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조 때리기 다음에 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용세습이라든가 이렇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지지율 반등 카드로 아예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식의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지지율 하락 국면에 노동개혁 엑스포 힘주기 그리고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는 제목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지지율 하락에 윤석열 다음 다시 전면에 노조 고용세습 전면전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다음이 뭐냐.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특유의 윤석열 다음으로 정세를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설명을 해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미래를 위한 3대 개혁 중에서 노동개혁은 가장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걸로 평가된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모든 개혁 조치가 잘 되면 다 국민적 지지를 받지 않나요? 그렇죠. 굳이 노동개혁만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는 일단 노동개혁을 뭐 한다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노동개혁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힘줘서 말한 노동개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굳이 뽑아보면 그 주 69시간제로 뽑히는 근로시간 단위 관련해서 개편안인 건데 이거는 대통령실 내에서도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실상 실패했다는 그런 가까운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뭘 가지고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좀 살펴보면 한국갤럽이 4월 2주차 여론조사 한 것 중에서 징구수행평가 이유에 대한 설문이 있어요.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13%로 부정평가 이유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부정평가로는 외교가 28%로 압도적이고 그리고 경제, 민생, 물가, 일본관계, 강제, 동원, 배상 문제 이런 게 쭉 있는데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외교가 또 13%로 1위고요. 그리고 노조대응이 6%예요. 그러니까 노동개혁 정책이라기보다는 노조대응에 대해서 그나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노동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굉장히 잘못된 상태로 뒤틀려서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노동개혁이라고 하면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격가지고 그렇죠. 노동시장 구조의 개편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른바 노동시간 유연화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나온 69시간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였죠. 뼈대를 이루는 게 그건데 이거는 어떤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암추회 관련해서 거의 좌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물어야 될 거는 그거죠. 69시간은 어디 가고 고용세습을 들고 나오느냐. 그렇죠.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조에 대한 비판 노조 때리기 이런 거는 좀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노조 혐오가 좀 만연해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사실은 고용세습 같은 경우는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를 하던데 고용세습 사례가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언론 보도 탄 게 기아차예요. 기아차. 그렇죠. 그런데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면 기아차 문제는 뭐냐면 일하다가 산재를 입은 경우에 가족을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이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기아차만이 아니라 저는 저기 특정 언론사도 알고 있어요. 특정 언론사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취재나 어떤 제작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을 특별 채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불공정 공정담론에서 이제 그 일탈된 불공정 케이스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다른 어떤 입사 지원자들이 to를 그만큼 줄여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 채용이기 때문에 to 외에 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경우 빼고 그런 경우 빼고 정말로 고용세습이 되는 경우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이걸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기아차 같은 경우에 실제로 단협을 보면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는데 정년 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라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실제 사례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최근 10년간 이 조항을 근거로 채용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남겨두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죠. 그럼 작제해야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실 예전에 과거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항상 좀 이렇게 단골 소재로 나왔던 사안이긴 합니다. 고용세습 문제를 꺼내들면 그때도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전에 있을 때 이때 이미 사문화된 규정이다. 실제로 사례가 없다라는 말이 나왔고 이번에도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대체 그러면 이걸 왜 안 바꾸고 있는 거냐 궁금해서 좀 봤더니 금속노조에서 올해 1월에 이걸 좀 이번에는 바꿔라라고 그렇게 상급단체에서 지시를 해서 이제 다음 협상 때 바꾸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같은 쪽에서는 시정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에 나선 거고 그런데 이런 맥락이 설명된 거는 진짜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 17일부터 19일 0시까지 네이버 기준으로 고용세습 관련해서 좀 검색을 해봤을 때 524건이 나왔거든요. 기사가. 이 중에서 속보 달고 윤 대통령 발언 단순 전달하는 게 56건이에요. 그런데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다. 이런 노조 입장을 담은 거는 19건밖에 없다. 이러니까 사실 이 고용세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고용세습하면 안 되는 거죠. 부당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업원 5명인 영세사업장에서 그거 한다면 누가 문제삼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좋은 직장이다. 그렇죠. 질 좋은 어떤 사업장에다라는 걸 깔고 하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가지가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질 좋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우를 또 이렇게 넣는 건 또 직군 특성상의 차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면 사실 지지율이 이미 떨어졌을 때 그 원인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좀 길 것 같아서 요약을 하면 외교 문제, 인사 문제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지지율이 좀 하락했었는데 그러면 지지율 반등 카드를 좀 삼으려면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는 뭔가 묘책을 내놓거나 대안을 내놓는 게 돼야 되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노조 때리는 걸 카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는 듯이 쓰지만 용인을 해주고 있다 언론이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지지율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국무회의에서 고용세습 비판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거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주 69시간 관련한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해서 앞으로 또 다시 의견 수렴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한 말인데 이 발언이 단지 그런 노동 정책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좀 중론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양국관리법 관련해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한 게 있었는데 그 설문 문항을 가지고 정부 측에서 항의를 좀 이례적으로 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여론조사도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또 대통령실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제는 불신론까지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선거 앞두고 특정 정당의 안 좋은 여론조사 수치 나오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맥락과 거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리 당략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랑 또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관련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신을 이야기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맥락이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1위 1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일정상회담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할 건 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혀 신경 안 쓴다는 모드였다가 갑자기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지지율 1% 떨어져도 할 건 하겠다는 기조라든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야기하면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해내야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오해를 사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밀어붙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차라리 일관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일관성을 좀 잃게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언론들이 보도하는 어떤 스타일도 그렇고 자꾸 곁가지를 가지고 중심을 흔드는 방식을 시도하는 셈인데요. 노동개혁만 하더라도 아까 제이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시간같이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문제를 들고 나와야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동시간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형격한 차이라든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형격한 차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정부가 해야 그걸 두고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거의 지금 손을 댈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거를 노동개혁이라고 우리가 칭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조의 어떤 회계장부 문제라든지 지금처럼 이거는 심지어 노조 일반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특정 노조, 기아차 노조의 특정 단협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고용세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노동개혁 전반으로 확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보도할 때 문구를 고를 때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격가지로 중심을 드는 거에 보조를 맞춰주는 것만으로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특정 키워드를 전할 때 정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통령이 정해준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을 매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통 생각하는 이중구조의 문제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그런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것들로 인해서 약자들이 피해를 받는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이중구조랑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그걸 위해 뭘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데 이중구조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이런 구호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저는 현대의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철학, 가치, 노선, 이념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여론 지지율을 따라가는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라고 타박할 생각은 없어요. 옳던 거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편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거의 모든 나라가 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그게 옳은 정책이냐 하나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가 또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고용세서 말고 전세사기 얘기했더만요. 네. 전세사기 이야기했는데 지금 일 다 벌어지고 나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잡아야 된다. 못 잡아가지고 지금 세 명이 아까운 목숨이니까 그땐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미래에 잡겠다. 뒷북이죠. 뒷북. 거기다가 이건 뭐냐면 책임 회피예요. 책임 회피.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시제 선택도 완전히 지금 잘못돼 있다. 이런 점에서.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호응을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분석이 유효했냐면 세대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20대에서 아주 특성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평가도 높지만 긍정평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낮았어요. 20대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20대에 공을 들이면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로 넘어올 여지가 훨씬 높았던 거죠.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20대를 공략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접근법을 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20대에서의 부정평가가 제일 높아요. 세대 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 흐름을 지금 인정을 하는지부터인가 저는 따져봐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여론조사 타박한 거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미래세대 얘기를 다시 꺼낸 걸 보니까 지금 현실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뭔가 지금 파악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기도 함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지율에 대해서 너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30%대일 때 사람들이 한 말이 20%인 대통령처럼 밀고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20%대가 됐는데 이제는 지지율을 여론조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외신 잘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스타 후미오 총리가 뭐 뭐를 앞두고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라 정치적 공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봤어요. 지지율이 몇 퍼센트였거든요. 41인가 뭐 이러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바닥이라고.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하셨군요.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 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부동산 문제 전세 사기 문제 말씀하셔서 어제도 사실 이동훈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백블리핑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여러 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무슨 얘기냐고 물었더니 이동훈 대변인이 해설하기로 자기가 피해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 어디에 호소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알려드려라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 피해자들이 모여서 별도의 추모식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식도 별도로 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행사도 하고 피해자 모임도 조직해가지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자기가 피해당했는지도 몰라서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라라는 지시가 적확한 지시인가. 그걸 떠나서 오늘 아침에 한 조관이 보던 거 있어요. 상담 전화가 있대요. 안 받는데요. 아무리 걸어도. 계속 통화 중으로 나온다. 이게 현실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적확한 지시를 하는 건지 혹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걸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지 같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개각 얘기도 반복적으로 나오던데 개각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것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지율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고 싶은 건 한국갤럽 여론조사 관련해서 분석한 거 4월 2주차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슷한 징국평가를 기록했을 때가 국정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셋째 주 수준이고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긍정률 최저치가 29%였다. 이 점은 되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기자효과라고 하나요. 고상하게. 그러니까 워낙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30% 돌파하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현상까지 빚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튼 대통령이 여론조사 이야기하는 거 보고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느낀 게 우리가 보통 구중궁거리라고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호동친다 대노한다 이런 보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직원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이 구중궁궐이 아니라 거의 20중궁궐로 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돌아가고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서부터 거리가 더 멀어져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징후가 제가 볼 때는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장에서 했던 여론조사 관련 발언이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언중료고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보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네. 자 이렇게 보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